자 안녕하십니까. 공고 소개해주는 남자 공고나 철수입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넘버원 오디엠 화장품 기업 맞죠? 화장품 오디엠 글로벌 넘버원 화장품 오디엠 기업 코스맥스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정말 때로 몰려왔어요. 제가 이분들 다 만나보고 채용에 관한 궁금증, 직무에 관한 궁금증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소개 화장품 오디엠이라고 했는데 이 오디엠이 정확히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오디엠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각 부서들이 어떤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화장품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어디서 나왔죠? 가장 먼저 하나의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저희는 시장과 소비자 분석을 통해서 각 고객사와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는 제형이나 컨셉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한 것이 고객사에 마음에 들게 돼서 이제 저희 코스맥스와 진행하는 것이 확정되게 되면은 저희 영업이 이 제형을 가지고 고객사와 이렇게 피드백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에 대한 조율하거나 부자재가 다 확정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이 백데이터를 공장에 넘겨서 스케일업해서 생산해서 납품하는 일까지 저희가 모두 매니지먼트 하고 있습니다. 국내 영업이랑 다르게 해외 영업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죠? 해외 영업 직무도 사실상 국내 영업이랑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 일단 저희 메인 고객사는 해외 글로벌 고객사들을 메인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글로벌 고객사라면은 우리가 아는 그런 회사들이 많은가요?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죠? 대표적으로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 이런 그러면 이 R&I 쪽에서는 이 화장품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우선 R&I 소재랩에서는 이 화장품 제형 내에 주축이 될 수 있는 되게 중심이 될 수 있는 소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제형 개발을 위주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매트한 제형에 파운데이션 제안해주세요 하면은 고객사에서 원하는 제형을 개발해주는 제형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 들어도 모르겠는데 매트한 제형에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매트한 제형이라고 하면 그냥 이제 딱 다 바르고 세팅됐을 때 뭔가 안 바른 것처럼 매트해 보이는 얼굴 표현이 가능한 제형? 글로우 하면은 약간 딱 발랐을 때 도자기 피부처럼 반짝반짝한 그렇게 세팅이 되면 어? 글로우? 아 저 세미 매트 발랐는데요. 제가 기름기가 많아서 저는 화장품을 직접 개발하고 연구를 하는 직무는 아니고요. 신명해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적인 각 국의 규정들을 검토하고 그 화장품들이 그 각국에 잘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만나는 분들 중에 누나 질문과 제일 재미없어 보여요. 아 네. 이거 법무팀이랑 비슷한 건가요? 네. 법무팀이랑은 좀 다르고요. 저는 각 나라별로 또 화장품 법들이 다양하게 다른데 나라별 담당자가 정해져 있어요. 저는 호주를 담당하고 있는데 나라별로 규정 현황을 파악한다거나 또 처방 검토 의뢰가 오면 담당 연구원들이나 담당 마케터들한테 피드백을 전달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 재미없죠? 아니요. 재미있어요. 품질 보증? 생선 운영. 그 정확하게 어떤 일이죠? 그게? 생선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R&I에서 연구를 해서 이제 이 제품을 시장에 내놓자 하면은 연구소에서 내놓은 내용물 이거를 몇만 개 만들자 이런 스케일로 내용물 만드는 계획 하나랑 이 내용물을 내용물 용기에 담자 이 계획 하나 담고 나서 포장까지 하는 이 계획까지 총 3개의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 계획이 서로 틀어지지 않게끔 잘 맞물려가게끔 생선 전반적인 부분을 계속 컨트롤해주는 그런 팀입니다. 저희 품질 본부는 품질 관리팀과 품질 보증팀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이제 품질 관리팀에서 제품이 정해진 스펙에 맞게끔 생산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시험을 진행하고 적합을 내리는 그런 부서입니다. 품질 보증팀은 국내 또는 해외 고객사 오딧 대응 및 클레임 대응 그리고 품질 프로세스 구축을 주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잔바는 회사 잔바인가요? 아니요.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품을 연구 개발 생산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서들도 있는데 그 부서들이 품질 밖처럼 이렇게 잘 머물려서 돌아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인사기획팀도 그 부서들 중에 하나 있고 그래서 인사기획팀에서는 그룹 전체의 표준 인사제도를 수립하고 계열사의 인사제도를 컨설팅하는 역할, 그룹 공채, 그룹의 인사 현황을 관리하는 업무,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재무외계획 부서에서는 이러한 화장품의 연구나 생산에 필요한 자재나 인력들이 시적절하게 필요한 부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제품의 생산 및 판매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수익들을 집계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가공해서 저희 회사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이나 경영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영어를 잘해야 된다, 화장품 업계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루머들이 있어요. 화장품 관련 경험이 아예 없어도 입사가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전략 마케팅 팀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트렌드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화장품 관련 스타트업이라든지 이커머스 몰에서 상품을 기획하는 인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알바 같은 것도 해봤고요. 메이크업을 조금 더 가까이서 체험해보고 싶어서 직접 메이크업 스튜디오 가서 메이크업 해주는 그런 알바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직무가 관련 경험이 있기가 되게 힘든 직무에요. 직무 분석을 하면서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서 이런 나라의 이런 규정은 어떤 규정이냐 이런 걸 직접 문의를 해봤었어요. 그런 열정을 좀 높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품질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색조 제품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 대학교 다닐 때 여자인 친구들한테 화장품을 좀 많이 가르쳐달라고 하는 식으로 화장품을 좀 경험했었죠. 그럼 입사할 때 면접에서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겠어요? 면접 때는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건 좀 팁일 수가 있는데 화장품을 좀 써봤다는 것을 좀 어필하려고 제가 사용했던 제품들이 실제로 코스맥스에서 생산한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옷 안에 숨겨놓고 일본 자기소개할 때 그걸 다 꺼냈죠. 회장님이랑 나랑 임원진 분들이 조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이게 남자분들은 화장품 관련 경험을 쌓기 쉽지 않잖아요. 화장품 혹시 입사 전에 발라본 적 있으세요? 어... 발라본 적... 스킬 로션 말고는 없습니다. 많이 그러시죠? 아 네 저는 많이. 저는 메이크업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 어떤 거 발랐죠? 어 오늘은 샤넬 파운데이션을 썼고 그다음에 락카 립스틱을 발랐어요. 코스맥스 어화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영어 못하면 절대 입사 못한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영어 성적이 좀 낮은 편이에요. 아... 형도... 왜 자신있게 얘기해요? 왜 만났는데 왜 자랑이라고? 아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언어도 중요하긴 해요. 모든 팀 같은 경우는 그룹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리딩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 그룹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형은 무슨 능력이죠? 저는 리딩하는 능력이 조금 그나마 좀 나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언어를 못한다고 해서 지원을 주저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웠거나 보람이 있었던 경우가 언제 가장 보람이 있었죠? 제품이나 컨셉을 제안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한 번에 뚝딱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차례 드라테고 다 제안하라고 이랬던 거기다가 최근에 있었는데 매출이 제 생각 이상으로 훨씬 더 잘 나와서 정말 뿌듯하고 그렇더라고요. 혹시 눈물 흘렸던 점은... 앞으로 흘려보는 걸로... 제가 파운데이션이랑 쿠션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데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연말 정산 때 약간 상을 줘요. 파운데이션이랑 쿠션이 모공 커버랑 남자가 써도 괜찮은 베이스로 1등을 해서 그게 다른 화장품 유통 업체에서 이게 이번에 우리가 주요 품목으로 선정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발주가 좀 많이 들어오고 친구들도 실제로 막 나 이거 개발한 거 샀는데 너무 좋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인증샷을 보내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일 보람 썼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개발한 제품이 이제 마켓에 스프레이닝 돼가지고 되게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볼게요. 저는 고객사에서 이 나라로 수출을 진행하고 싶은데 고객사도 모르고 저희 쪽에서도 정확하게 이 국가에 수출할 때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찾고 구글링하고 해서 딱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내줬을 때 그 이후로 또 수출 진행이 원활히 된다는 뭐 피드백을 받았을 때 좀 보람 쳤던 것 같습니다. 업무 수행하시면서 어려웠던 점 언제죠? 저희가 트렌드가 계속 바뀌면서 고객사들도 런싱을 계속 빠르게 해야 하다 보니까 고객사에서는 샘플을 빨리 달라고 저희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연구소가 한 고객사만 맡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브랜드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마냥 저희 고객사 샘플만 빠르게 챙겨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이제 고객사와 저희 내부적으로 연구소와 일정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하는 고객사가 되게 많다 보니까 이 고객사에서도 물건을 이때까지 달라 여기도 이때까지 달라 이런 게 많이 겹치다 보면 이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를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상적인 계획은 이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게 잘 안 되더라 이 내 계획이 머릿속에서 짠 계획이랑은 좀 괴리가 있더라 이런 거를 느낄 때가 아무래도 이제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큰 거예요. 그렇게 컸어요. 코스맥스 안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어학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기회가 된다면 이제 평소에 어학 실력을 쌓아서 나중에 해외 현지 법인에 좀 나가서 저의 역량을 펼치고 싶은 목심이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를 이끌만한 새로운 축이 될 만한 소재 캐타고리를 제가 딱 확립하는 게 목표입니다. 캐타고리 캐타고리 여러 가지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 개발을 하는 게 저는 올리브영이나 이런 유명한 브랜드에서 1위하는 제품 제가 만들어보겠습니다. 딱 말하면 나 그거 알아. 그거 진짜 좋아. 이런 제품 제 이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맥스를 신생들에게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씩. 저는 코스맥스 가장 큰 장점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임직원들이 젊어서 회사 전체적으로 열정이 넘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저희 회사는 아무래도 8시 출근인데 5시 퇴근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 있는 사람 아무래도 화장품 ODM 1위 회사다 라는 자부심을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백화점을 가든 어디 뭐를 가든 저희 회사 대표적인 제품들을 상당히 자주 접할 수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시중에서 볼 때마다 자부심을 항상 갖고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미국, 프랑스, 유럽 이런 해외 각국에서의 OEM ODM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다른 회사를 갔으면 내 경력 지금 3년보다 조금 더한 경력에 이만한 일을 배울 수 있었을까 제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꽤 중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회사가 커가면서 내가 정말로 성장할 수 있다 가 아니라 이미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자부심을 조금 가지는 것 같아요. 스스로 10년 연속 20% 성장을 했고 작년에는 그룹 매출 2조원을 달성하면서 10배가 컸거든요. 성장하는 회사에 승진 등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요. 성장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성장 코스맥스에 입사에 도전하셨으면 좋겠다. 성취 지향하시는 신생분들에게는 이만한 회사가 없다. 지금까지 코스맥스 현직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코스맥스에 관한 더 많은 채용 그리고 직무에 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코스맥스 채용 홈페이지에 놀러오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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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